겨울이 다가오면서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이 김장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더하기와 나누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이 준비한 시민과 함께하는 2018 김장 나눔축제의 주제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인 17일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본인을 위한 김치와 후원용 김치를 함께 담급니다. 참가자가 참가비 10만 원을 내고 김치 20kg을 담그면 10kg은 집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0kg은 관심이 필요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개인 참가자들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기관 참가자들이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17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앞치마와 고모장갑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 말씀땡 공연합사회복지관